어 좌표를 좌표를 불러주면 되냐? 동그란거 좌표 동그란거 동그란거 좌표를 어떻게 알려줘야되지? 아까처럼 아래 가로세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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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세번째 그리고 아래 오른쪽에서 세번째 어 위에서 아래로 세번째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번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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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시작은 맨 아래에서 두번째인데 맨 왼쪽에서 세번째 뭐? 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번째고 맨 아래에서 두번째 아이고 나 왠 왠 밑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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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진행했어 맨 밑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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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까지 했어 위 위 위 위 위 위 왼쪽 왠 밑 밑 오 어 밑까지 했어 어 그럼 내가 잘못 왔어 뭐 에헤헤헤 아 어디로 가 야 근데 안 틀렸어 다시 돌아가 돌아가라고? 어 다시 돌아오라고 동그라미로 아 잘 못 왔어 잘못 왔어 아니 또 오른 위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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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힌 길이야. 너 안 끝났지 지금. 왼쪽으로 4번. 왼쪽으로 4번. 위로 하나. 아니네? 뭐야 어디였지? 오른쪽 둘. 오른쪽 둘. 위로 하나? 위로 하나? 아니 아닌데? 뭐야 잠깐만. 시작 지점이 틀린 거. 아이 쌍. 잠깐만 4번. 그거 맨 왼쪽 밑에 두번째 걸로 가야해요. 일단 터지자. 어. 이미 터졌어. 일단 터지자. 내가 너한테 뭘 못 들었어. 그래? 그거. 전선부터 하자. 쉬운 거 부터. 전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4개 있어 선 4개. 노랑. 몇 개 몇 개 있다고? 4개. 4개인데. 노랑 빨강 파랑 검정. 두번째 거. 틀렸어. 깜깜깜. 뭐가 아까워. 아 죽겠다 그냥. 노랑 빨강 파랑. 첫번째 거. 오케이. 자 숫자 레이더 있는 거. 2. 2 3 1 4. 큰 거만 얘기하면 돼. 두번째 거. 큰 거만 얘기하면 돼? 어. 두번째 거. 4. 그리고 빨리빨리 얘기해주란 말이야. 두번째 거! 4. 4. 4. 4 써져 있는 거. 어. 1. 두번째 거. 마지막. 2. 두번째 거. 두번째 거 아닌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3. 야. 왜 아니야. 걔한테 따져봐. 3. 뭘 따져봐. 폭탄한테. 3. 3. 어. 1분. 1분. 3. 3. 3. 3이면 세 번째 거 누르세요. 왜 그렇게 각박해야 돼? 아니 당신 이거 해봐야 돼. 3. 첫 번째 거 누르세요. 어떻게. 폭탄이 관용이 없네. 3. 세 번째 거 누르세요. 2. 네? 2. 첫 번째 거 누르세요. 우리도 죽을 거라고! 3. 3. 4단계에서 누른 거로 누르래. 오케이. 지도. 지도 30초다. 아 이건 못하겠다. 야 탈락해. 그냥 터트려 그냥. 야 됐다. 우리 다 끝났다고! 우리 다 뒤졌어. 네. 느엘이 문제야. 느엘이. 아 죽겠다 진짜. 우리 다 끝났다고! 이러다 진짜. 내 대가리가 터질 것 같다. 터지면서 일락처. 수고해요. 바로 갑니다. 전선 갈게요. 6개고요. 빨간색 2개 있고요. 하얀 거 2개 있고요. 노란 거 하나 있고. 파란 거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전선 6개. 빨강 2. 하얀 2. 노란 1. 파란 1. 하얀이 노란보다 많은 거지. 하얀 2. 그렇습니다. 노란 1. 네 번째 거 잘라. 마른 모 갈게요. 빨간색이 빛나고 있고요. 모음. 어... 엘, 비, 덮. 없어요. 모음 없습니다. 파란색이요. 빨간색이 빛나고 있는데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 놀랐고요. 빨간색, 초록색 빛나네요. 파랑, 노랑이겠죠 그럼? 파랑, 초록이요. 파랑, 초록이요. 네. 빨강, 초록. 빨강, 초록, 초록이네. 파랑, 초록, 초록? 네. 빨강, 초록, 초록. 빨강이에요. 파랑, 초록, 초록, 파랑이죠? 네. 빨강, 초록, 초록. 빨강, 파랑이네. 파, 초, 초, 파노. 파, 초, 초, 파노. 오케이, 다음. 미로 갑니다. 미로 지금 시작 지점은요. 맨 왼쪽. 맨 왼쪽 아래에서 세 번째. 네. 맨 왼쪽 아래에서 세 번째. 그리고 도착 지점은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고 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말씀해주신 게 좋을 것 같은데. 동그라미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맨 왼쪽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맨 오른쪽에서 첫 번째 줄. 맨 위에서 첫 번째 줄. 위, 위. 아이, 지금 도착 지점 얘기 안 해줬는데? 그냥 가봐, 일단. 알았어. 맨 오른쪽에서 첫 번째 줄.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낚이네. 그러면은. 아이, 어. 다시 얘기해줄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고. 맨 왼쪽에서 세 번째 줄이 초록색. 맨 위, 위 첫 번째 줄이랑.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 초록색. 이건 찾았어요. 그리고 표적이 맨 위에서 두 번째.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시작 지점이. 맨 왼쪽 첫 번째. 맨 아래에서 세 번째야. 어디로 갈까? 오른쪽. 오른쪽. 밑. 왼쪽. 바로, 바로 얘기해. 아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왼쪽. 아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 위. 위, 위. 위, 위. 네. 그 다음. 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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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했어. 아, 오른쪽. 오른쪽이면 도착 지점인데? 네. 아. 오, 야. 깼어. 위잉. 아, 나 저걸 지나가야 되는 줄 알았지. 초록색을. 아, 겨우 깼네. 좋아. 이 템포로만 가면. 섹션 3까지는 할 수 있겠어. 섹션 3 일곱 개 있거든? 네. 할 수 있지? 아니요. 안 돼요. 왜요? 벌써 힘들어요? 네. 아. 너무 솔직하네. 예. 합시다, 빨리.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일단 하나 해보죠, 일단은. 하나. 섹션 3에 그러면 원까지만 해봅시다. 맛, 맛보기라도 해 줘. 마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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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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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랑 하는 건 마지막. 나는 또 뭐 다른 사람 구해서 해야지. 또 다른 매뉴얼?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요. 에디팅. 뭔가 나쁘다는 거지. 자, 봅시다. 5분이다 이번엔. 야! 처음 보는 거 나왔어. 일단은 그 숫자 뭐야 레이더 숫자 있는거 먼저 하자 2 2? 2 두번째꺼 두번째꺼 2 두번째꺼 두번째꺼 1 1 아까전에 있던 숫자 누르래요 두번째꺼에 누른거 진짜 두번째꺼에 누른 그 장소가 아니라 숫자? 네네 2 1이에요 첫번 1단계에 누른거랑 같은 위치에 있는걸 누르래요 두번째꺼 어 이걸 외웠어 2 레이더 2있어 2단계에서 누른거랑 같은 글자가 있는걸 누르래요 같은 숫자? 2 확실해 와 좋아 됐어 뭐야 뭐야 야 왜이래 뭔데 이거 아니 개야 갑자기 정전됐어 야 뭐야 뭐야 어 야 안보여 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3.505MHz라고 되어있거든 주파수고 같은거거든 깜빡이는게 뭐야 뭐야 뭔소리야 이거 왜이래 아이씨 깜짝이야 아 이거 봉포게임이냐 이거 무슨 못수보겠어요 못수보 못수보 어 지금 알려줄게 뚜뚜 뚜뚜뚜 뚜뚜뚜 뚜뚜 뚜 뚜 뚜뚜 뚜 뚜 뚜 뚜 아이씨 아 내가 알려줄게 봐봐 봐봐봐봐 제대로 들어 뚜 뚜 뚜 뚜 뚜 왜 애교 부리시내고요? 아 다시 할게 사망하셨습니다 삐 푭민 하지만 아니! 집중해봐! 집중해서 야 뭐..모라도... 잡히지 않아? 잠깐만 뚜! 뚜우! 뚜 belonged 뚜뚜 뚜 뚜 뚜 뚜 아 뚜뚜뚜뚜 뚜뚜뚜 뚜뚜뚜샷 있어? 몰라 그렇게 해도 너가 정말 열정적인 건 알겠어 흫잘잘잘 아니 어떻게 설명해 뭐라고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는지 얘기해봐 몰라 이거 몰라 어떻게 뭐라고 적혀있는지도 모르겠어 너가 열정적인 건 알아 하지만 우린 몰라 뭐라고 하는지 몰랐어 아 봐봐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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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니까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야 봐봐 띠 띠 띠고 띠 길게랑 띠 짧게 하고 길게 하나 짧게 하나요 3.592 3.592? 3.592라는게 없는데? 3.592라는게 없는데? 꾹 꾹 눌려 보여 아니야 틀렸어 응? 아닌가보죠 다시 해볼게 3.575 야야 빨간색 뭐 뜬다 3.575? 3.575래 3.545네 545? 545? 네네 오케이 오케이 자 어버튼 빨간색 버튼 꾹 누르면 파란색 나와 몇 초 야 빨리 38초야 지금 오케이 와 와 야 이거 힘들었다 야 아니 모스보호 이 미친 아 무슨 모스보호를 해 잘 들었습니다 야 뚜뚜뚜 야 그 야 내가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냐 모스보호를 지금 어? 2보로 지금 내가 어? 정말 열정적이고 알겠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좋게 돌리진 않아서 되게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아 이제 통신병의 명예가 있죠 되게 불편해 보이는 사람 같았어 아니 모스보호가 뭐라고 적혀있는데 그걸 알려줘 모스보호 그게 그려져있어요 아 그 길게? 네네 짧게 길게 와 대박이다 재밌다 이 게임 그치 조미룩씨도 대박이었습니다 어? 예 아 저는 교환병이라서 모스보호를 알지는 못하구요 저는 그냥 연결만 해줍니다 연결만 네 교환됩니다 무엇을 도와드립니까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연결하고 그냥 끝이에요 네 자 3.2 자 다음꺼도 한번 해보죠 네 아 개꿀잼 아 개꿀잼 자 갑니다 어 뭐야 이거 아니 아 잠깐만 ABC랑 123이라고 적혀있는 전선 3개가 있어요 1은 B로 연결되어있고 빨간색이구요 2는 C로 연결되어있고 빨간색이고 3도 C로 연결되어있는데 검정색이거든요 그리고 위아래로 화살표 되어있어 뭐야 이게 빨간색이 검출하는 경우? 뭐야 이게 빨간선이 몇번째에 있어요? 빨간선이 1번이랑 2번에 있는데 1번은 B로 연결되고 2번은 C로 연결되요 아 그래요? 파란선은요? 파란선은 없고 검정색 선이 3에서 C로 연결됩니다 검정색이 몇번째에 있죠? 세번째에 있어요 아 3에서 C로요? 네네 뭐요? 없는데 하나도? 검은색을 차릅시다 저건 딱 봐도 직감 멘트였어 아니요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미피님 네? 미피님 정도의 두뇌라면은 할수있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검색 혼자 색깔이 달라요 지금 출연한게 3개의 전설이거든요 2개가 빨간색인데 각각 1에서 B로 2에서 C로 연결되고 마지막에 검정색인데 3에서 C로 연결되요 모르겠어요 누엘님도 누엘님도 좀 머리를 굴려보세요 굴져서 바랄겁니다 뭐 검정색이요? 검은색이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건 빨간색이 아니 빨간색이 두개라니까요 그건 빨간색이구만 화살표가 있는데 눌러봐도 되는거에요 이거? 어? 아 패널이 여러개네 아 밑에 더 있네 아 밑에 더 있.. 눌러봐 그러면? 네네 눌러봐요 아 누르니까 빨간색 뜨는데? 야 워스트라이게 됐어 어? 그래요? 이걸 깨어야지 되는건데? 어 너무 어려운데 1에서 B로 2에서 C로 3에서 C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첫번째가 빨간색입니까? 첫번째가 빨간색이고 1에서 B로 되어 있어요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S B로 되어 있다고요? 예예 그럼 놔두세요 E는 E는 C로 연결돼요 C로요? 그거 자르세요 틀렸는데요? 제가 자료받고 아이씨 아이씨 제 시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 무슨 뭐야 아니 아니 당당하게 이게 너무 당황했다 나 진짜 야 검정색인거 아냐 진짜? 한번 해볼까? 오 야 검정색 맞았어 야이씨 이제 내려야되나? 아 근데 파란색 불빛이 안 떴어 뭐 내려야돼? 내리면 내리면 내리는 뭐.. 뭐해야돼 이제? 내려가봐요 일단 하나 자를거 다 자르면 내려가 어 야 나왔다 4,5,6 나왔어 4,5,6이 다 다 전부 B로 연결되는데 5번이랑 6번만 빨간색이야 일단 야 이거 근데 1분 남아서 그냥 포기하자 5번거 잘라 이거 5번거 5번? 덕분에 터졌다 다른거 4번 무슨색이에요? 어? 4번은 눈감아봐 어 그색이야 장우씨 저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 장우씨 장우씨 롤이나 합시다 무슨 롤을 해요 이거 일단 롤이나 합시다 아 이거 한 마마 이거만 깨고 하자 이거만 깨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을겁니까 아 재밌잖아 자 어 야 전선이 새로운 전선이 나왔거든요 저 왼쪽에 여섯 여섯 뭐야 포트 여섯 아 왼쪽에 좀 긴 포트고 오른쪽에 짧은 포트 있잖아 지금 이제 아예 그 위치가 바뀐게 나왔어요 밑에 무슨 이상한 그림같은거 그려져있고 혹시 보여요? 위에 LED같은거 들어가있고 이건가? 일단은 일단은 제가 전선부터 할게요 여섯줄이구요 노란색 두개 파란색 세개 검정색 하나에요 네 번째꺼요 네 번째꺼요? 아 아 진짜 히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이거 이제 더이상 하기 싫다고 그냥 얘기를 하네 그냥 이제 나 안할래요 하세요 그냥 아 안할래요 하세요 네 빨리 빨리 아 밑에서 되버려 줄거였는데 아 밑에서 마지막 꺼도 마지막 꺼요? 전선 그거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위에 LED같은거 불 들어오고 있고 밑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사람 모양같이 생겼어 별인가? 별 모양이다 별 모양 별 모양인데 맨 왼쪽부터 줄 색깔 설명해줄게요 6줄이고 하얀색 줄 그리고 꽈배기 줄 꽈배기인데 빨간색 하얀색 섞인거 가입선 파란색 줄 노란 하얀색 줄 파란색 줄 하얀색 줄 하얀색 3개 파란색 2개 빨간 하얀 하나 어 뭐야 깜짝이야 야야야 불이 꺼졌어 야 야야 잠깐만 뭐야 어쩌자는거야 이러면 모르겠다 뭘 모르겠다 포기하지마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아하하하 아하 아 해봐 일단은 이거 맨 왼쪽에 하얀 줄이고 장훈씨 저를 믿겠습니까? 저 지금 되게 진지합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 파란색 선을 자르세요 오른쪽에서 아 틀렸잖아요 ㅋㅋㅋㅋ 되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다른색 다른 파란색 선을 짜나보세요 별이, 별이 네 개에요 별이 네 개 별이 네 개? 다섯 개가 아니네? 네 그럼 이 게임 던지죠 슈가가 있나? 아니 섹션 3서부터 이러면 어떻게 다 풀 수 있는거야 이거? 전문가를 부릅시다 아 진짜 내가 답답해서 내가 하고싶다 내가 매뉴얼을 아 진짜 대기하잖아 어? 그러면은 그 방송은 망해 내가 하면 망한다고? 어 왜? 그거 보랴 매뉴얼 갖다가 찾아서 맞추려 언제 혼자 할거야? 아 내가 하면서 하는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매뉴얼을 해보고 싶다고 아 당신이? 안돼 왜? 내가 불리하잖아 내가 매뉴얼을 하고 아닌데 싫어 아 이거 오늘 왜 누구 BJ 한 명 구해야겠네 누가 방송하면 틀어줄거냐고? 그래요 그게 문제죠 우리도 방송을 못보는구나 다른 분이 방송을 키시면 되죠 안돼요 계속하시죠 조배룩씨 네 일단은 너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는걸로 네 애교도 끈기가 없으시죠? 아니 저는 저는 더 하고싶은데 둘이 계속 게임하자고 하고 한 명은 그냥 힘들다고 그러잖아 저도 정말 하고싶은데 조배룩씨가 그만하자고 해서 못하겠네 아 그럼 더 해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야 됐어 그만해 네 아무튼 그래요 아 생각보다 많이 어렵나보네요 지금 제가 이거를 푸는 입장이라서 그런가 아 이거 매뉴얼을 봐도 몰라요 이건 진짜 아 진짜요 제가 한번 매뉴얼을 한번 해보는거로 저도 지금 한번도 매뉴얼을 안봐서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매뉴얼이 많이 궁금하긴 하네요 봄에는 진짜 이거 수학시험지야 아 진짜 이거 본다고 일단 이걸 본다고 풀새는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 진짜? 경우에 수구하는거 같애 아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 조금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네 네 어 오늘 폭탄 해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폭탄 해제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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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